안녕하십니까 너무 분위기가 엄숙해서 오늘 사실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축사가 여러분들의 엄숙함도 있지만 오늘 즐거운 날이 되는 만큼 좀 더 우리 총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축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축사 중에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신 게 있으시면 여기 제가 선물 가져왔습니다 오늘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졸업생 후배 여러분께 마음으로 축하를 부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학부모님들과 최근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는 이사장님과 총장님께도 깊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새로운 길에서 우리 후배님들이 힘내고 그 길이 열정으로 가득 찰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이 삶의 마지막 하루다라고 생각하고 단 한 번이라도 오늘에 충실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이란 두 글자가 그냥 나를 향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와 희망과 열정이 넘쳐나야만 성공이란 단어가 내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리고 제가 맞추시는 분한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식장에서는 이색 풍경이지만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도는 항상 즐거움을 나눌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왜 섰을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뭘까요 없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네 네 네 자 또 다른 한 분 받겠습니다 네 조금 더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아 제가 이 자리에 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원강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원강대학교를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답을 해주셔서 생각했다면 두 분만 빨리 받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나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퀴즈를 낸 이유는 우리 졸업생 중에서는 저보다 훌륭하신 동문 선배님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세계 곳곳에서 훌륭하게 성공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에는 참 부끄럽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현재 저는 지방대라고 불리우는 원강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란 사람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온 열 사람 아니 스무 사람과 정말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대학 시절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62만 천원 학비가 없어 졸업 내내 1등을 해야 했습니다 졸업부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최고의 디자인상인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1등이 아니라 세계 위지에서 설계한 서울 롯데 잠실 타워를 누르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상으로 26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원강인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다시 우리나라 1위 업체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남들은 왜 무모한 도전을 하냐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전이 무모한 도전이 될지는 결과를 이번 주에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듯 저는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졸업생 후배 여러분 짧게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시도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가올 신세계는 궁금증이 대세입니다 총장님 수사 중에 새로운 사고를 갖자라는 말이 있었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둘째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셋째 늘 갈망하며 우직하고 힘차게 전진하세요 갈망하면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막 졸업하는 후배님들에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에게 20대의 여러 후배님들의 희망과 꿈은 30대 40대에도 끊임없이 멀리 높이 올라갑니다 우리 후배님들은 오로지 한 가지 직업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현실세계에서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실 선배로서 힘찬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